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이 통보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이 통보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이 통보하니 믿음이 생각나서 심이 통보하니 죽음이 생각나서 심이 통보해